뭐 받고싶어요? 뽀얘야! 뽀얘야! 아빠 다시 한번 해보자 선우는 선물 뭐 받고싶어요? 난 공룡 무슨 공룡? 트랜스포메이션 공룡 트랜스포메이션 공룡? 네 그럼 이제 기도를 해보자 자 이렇게 해보세요 쑤아 누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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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블레코 갖고싶어요 뽀얘야! 난 블레코 갖고싶어요 블레코? 응 그럼 말해야지 산타 할아버지 난 블레코 갖고싶어요 아니 손이야 봐봐 아빠 따라해야지 산타 할아버지 아버지 난 블레코 갖고싶어요 네 그리고 쑤아는요? 뽀얘야! 뽀얘야 갖고싶어요 자 이렇게 매일매일 빌고 선우랑 쑤아가 매일매일 엄마랑 아빠 말도 잘 듣고 착한 일 많이많이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여기 트리 밑에다가 선물을 주실거야 알겠지요? 네 짜증내면 안되고 울면 안돼요 짜증내면 안되고 울면 안돼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 안주세요 알았지요? 알았지요? 응 알았지요? 잡았어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잠을 자러 가자 자 그럼 이제 우리 잠을 자러 가자